입니다. 2020년을 전망하고 또 어떤 유망 업종과 종목을 선점해야 될지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임주여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2020년 전망에 대해서 또 함께해 주시러 이렇게 특별히 와주셨는데 2020년 하면 꼭 새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한 해가 굉장히 아무래도 다사대는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한 해를 살펴보면 사실 2050선이 올 한 해 시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선까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었으니까 그러니까 220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연초보다는 확실히 연말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체감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과연 내년장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섹터 위주로 내년에 순이익 예상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익의 예상치 때문에 주가가 같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만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감이 좀 밸류에이션만큼 안 나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급락이 이어지는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와 경기 소비재 위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에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만에 짧게는 한 2017년 이후로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았을 때 외국인 수급보다는 영업 이익이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오늘도 시장 보시면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이게 바로 외국인 수급의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2,400선까지는 추가로 슈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관련된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오른다거나 계속해서 업황과 시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숨고르기 장세에서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또 아직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은 코스피에도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400선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대외 변수는 워낙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해서도 노이즈가 있었고 올 한 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외 변수에 더 크게 흔들리면서 약한 움직임, 유독 우리 시장한테 왕따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한 해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총이 큰, 그러면 그 안에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대한 결과가 또 내용이 중요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때 15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장난감, 신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지 품목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IT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급은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TSMC, 삼성전자 3개 중에서 제가 만약에 해치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가장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이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가 제일 높은데요. 3개 중에서 주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정말 살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 매수 수급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장인데요. 이번 돌아오는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없으시면 굉장히 배 아픈 시장의 계좌 관리가 되실 수 있죠. 확실히 연말에 그걸 살짝 느꼈어요. 삼성전자, 에스키아닉스 중심으로 워낙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금융 투자 쪽에서 강하게 시장에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고 이 반도체 IT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IT가 없으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서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내년장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을 주셨는데 사실 TSMC, 애플 다 신고가인데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글로벌 업체들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들 종목들 안에서도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수급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망 업종을 선점을 해봐야 될 텐데 유망 업종 역시 IT 갖고 오셨겠네요. 이번에는 플랜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망 업종 IT와 바이오를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업종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매년 올림픽 개막 전까지 IT 업종이 아웃퍼폼이 나온다는 통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림픽 이전에 큰 슈팅이 나오는 IT 업종들은 신흥국이 더 선진국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를 12월 말부터 물론 대주주 매도 요건과 배당락이 있지만 그 이후 전후로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셔서 7월에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6월 정도에 익절을 하셔서 탈출을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IT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도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는 월별 스케줄을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CES 가전 박람회인데요. 거기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힘이 좋은 게 플렉서블이고요. 그다음에 힘이 좋은 게 AI입니다. 또 어제 마침 또 AI 관련된 전략이 나왔죠. 그다음에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가장 조금 힘은 약한 것이 저렴한 5G 폰, 적합형 폰에 보급되는 관련된 소재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MWC 행사에서 5G가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비나 또 통신 기자재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월에 인텔에서 신규 서버칩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11월에 출시되는 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4월에 나오게 되는 거는 일정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월경에 이제 IT의 휘날레가 될 것 같은데요. TSMC가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슈 전후로 IT를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1월에는 1월 14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7이 드디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PC를 사갈 건 아직이지만 PC에 대한 수요의 모멘텀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전후로 관련 PC 관련주들, 윈도우 7 종료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추려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단기 수급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밸류 체인에 포함되는 원익 IPS나 테스가 좀 좋게 수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 관련 쪽에서는 SNS텍이나 테스나, 네페스나, SFA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픽을 하자면 테스나나 SFA 반도체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IT에 관련한 일정을 쭉 이야기해 주시기에 앞서서 올림픽 개막을 우리 시장 변곡점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해요. 베이징 올림픽 때 한 번 빼고는 지금까지 올림픽 열리기 직전 6개월 동안은 IT 업종만 계속 수급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이 항상 바닥이고 올림픽 시작하기 전달이 고점이어서 좀 일찍 탈출하시면 4월부터 탈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옵션 만기일 때 매도를 다 생각했었지만 매수 쪽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1분기까지는 실적을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1분기 실적에서 2분기 실적까지도 기대가 좀 있다면 6월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트레이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올림픽 개막 전까지. 신흥 시장도 그렇고 우리 특히나 IT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IT 일정과 함께 각각의 일정에 맞는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올림픽 개막 전 그리고 7월 전이라고 해서 지금 연말부터 지금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반독성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는 대주주 매도까지는 확실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중소용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중소용주가 6주 연속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수급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또 소용주는 대주주 매도 요건에 반드시 매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피해 가시고 1월에 트레이딩 하시는 거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T가 워낙 가니까 추경 매수에 대한 또 욕구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말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하고 연초부터 또 열심히 IT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자. 또 올림픽 개막 전까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유망 업종 우리 바이오 안 볼 수 없습니다. 연초 효과는 코스닥 그리고 여기 바이오에서 나오는데 바이오도 굉장히 큰 행사가 있잖아요. 바이오도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딱 짚어드린 이 행사 일정을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IT 일정하고 착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IT 업종을 한 4월부터 분할 매도를 해서 6월에 최종 차익 실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뽑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가장 수급을 세게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병명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 병과 관련주도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 일정 중에서 가장 수급이 센 월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1월에는 여러분도 다 기대하고 계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2, 3월은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종양이나 암 쪽으로는 면역 쪽으로는 약간 수급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대액을 작년에 받았고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그게 임상이 1-2, 1-3 이어져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수북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4월에 알츠하이머. 치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요. 그동안은 글로벌 제약사도 약을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2조 원씩, 3조 원씩 돈을 날렸는데 지금은 어떤 가시화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또 4월에 소아 내분비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약들이 또 조금 주목을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6월에 IT를 익절하고 이동하기 딱 좋은 두 가지 바이오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인데요. 이 시점이 미국 대선 후보자가 경선이 최종 결정돼서 당마다 한 명씩 결정되는 그 시즌인데요. 이 각 후보자들마다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공략이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6월에 열리게 되면서 관련주들, 학회 관련주, 후보자 관련주, 우리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학회가 6월에 있는데요. 2020년에 바이오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가장 중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세계 폐암학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비소세포 폐암 있잖아요. 그중에서 뭔가 히트작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실망했던 무릎 루마티스 관련인데 한 번 지금 폭락했던 이 저점을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표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월, 4월, 6월, 8월, 11월 이것만 주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IT를 입절하시고 가시려면 4월에 알츠하이머와 소아 내분비학회, 그리고 6월에 당뇨와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만 주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트레이딩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 1월 연초도 분명히 강할 것으로 바이오는 항상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 빠르면 4월까지가 IT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1월에 연초 효과는 바이오는 그러면 단기 매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단기 매매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 3월에는 아직까지는 IT 쪽에서 수급을 타시고 손을 벗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어서 임상 3상과 2상 사이에서 이 학회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약병명과 제약회사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임상 3상이 기대되는 종목은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대웅이랑 한올 바이오파마가 같이 하고 있는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런데 대웅보다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주가적인 수급은 더 훌륭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젠백스인데요. 여기서 최장암, 전립성 비대증, 알츠하이머 3개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학회에 알츠하이머. 이게 연결이 될 텐데 제가 SK케미칼의 치매 패치랑 상관계수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메디포스트의 무릎 연골 결손 약이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워낙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저거 또 저거 왜 나오나 싶으실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2020년에는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상, 이상 완료가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요. 전임상 때 사서 1상 때 팔고 2상은 좀 쉬다가 2상이 끝나면 사서 3상 되기 전에 파시는 게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전임상 때 사서 1상 때 팔고 2상 때는 좀 쉬다가 2상 끝나면 들어가서 3상 전에 팔고 매출 기대치가 당연히 그만큼 못 나오게 되잖아요. 잠깐 보고 있다가 밑에서 좀 사서 다음 연도 매출부터 이어지는 매출까지 긴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2상 끝난 친구들입니다. 2상 상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2상 완료가 결과되는 기업들인데요. 일단은 회사를 보시지 마시고 병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B형 혈육병이라는 병을 다루는 기업이 있는데 이수앱지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또 티움 바이오가 수급이 조금 깨끗하게 좋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큐리언트가 하고 있는 아토피염성 피부염인데. 사실 지금 네오팜에서 제로이드가 처방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또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을까. 큐리언트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이제 좀 지겨울 수도 있을 이 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 NK맥스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전망염 이거는 사실 약가 할인 미국의 바이오 시뮬러가 퍼지게 되고 약가 할인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약인데요. NG캠 생명과 그리고 파킨슨병 쪽에서는 펩트론 그리고 재발성 뇌종양이 파맵신이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림픽 전까지는 IT를 좀 트레이딩 하시다가 차익실현 하시면서 바이오로 건너오시면 내년에는 풍요로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는 IT라는 일정을 짜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바이오를 살펴보자. 그런데 1월 연초에 바이오는 충분히 단기 매매를 볼 수 있고. 2, 3월에는 조금 더 IT 쪽에서 매매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알츠하이먼에서 4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언제 매매할까요? 단기로 그 달만. 네, 그 달만. 4월만. 네, 그 달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캐비칼, 젠백스는 워낙 잘 갔던 종목이어서 또 이제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월과 4월은 일정과 맞춘 종목들에 대한 단기 매매도 유효하다. 지금 IT와 바이오 일정별로 지금 2020년에 스케줄을 쫙 짜주셨어요. 상반기까지만 일단은 이렇게 좀 버텨보세요. 네. 네, 일정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더 쏙쏙 눈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종목별로. 왜냐하면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종목을 딱딱 찍어주셔야지 좀 더 편하시니까.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5G 쪽 아직 죽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 갔다, 주가 다 갔다. 이제 지금 사면 내려갈까 걱정되시고 2위로 사면 수급이 붙을까도 걱정이 되셔서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데 MSCI는 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깔끔하게 장점, 단점을 두 개로 딱 나눠드릴게요. 일단 5G 쪽은 장비 쪽이 올해 LTE보다는 5G가 전국망으로 설치해야 될 장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들이 카펙스 구조가 8조 원 정도 구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불안한 거는 내년에도 8조 원 이하로 만약에 설치되면 주가가 내려갈 텐데 매출이 안 나니까 걱정되실 텐데 다행히 내년도 카펙스 규모는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에서 주가상으로는 출렁일 수 있지만 크게 빠질 여력은 없는 상태고요. 나올 물량이 없다는 가정하에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서비스 쪽입니다. 서비스. 왜냐하면 광고비 너무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유료바송 M&A가 마무리돼서 지금 합병 법인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침 대표이사가 계속 바뀔 수 있는 시즌에 총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연결돼 있으면 항상 요금이다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연말에 KT나 LG유플러스 쿠폰 배당받으시려고 쭉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매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조금 살짝 한 발 빼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비 쪽은 수급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중국, 미국 아무데도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국내 8조 원 규모를 국내가 8조 원 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하면 외국은 할 게 없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은 외국의 수주 반, 국내의 K-POP 8조 원의 반을 하니까 나머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머지 카펙스 4조 원 규모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올 종목들 5G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회사는 서원인텍인데요. 서원인텍.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LTE 때 KMW나 서진시스템 정도 수준으로 인지됐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IT 기업 390여 개 중에서 주가 매출 비율 PSR 기준으로 0.44에서 0.47 정도가 기관이 사기 딱 좋은 구간인데 그 5개 업종 중에서 성장성 모멘텀이 딱 붙기 좋은 회사가 서원인텍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1차 벤더 회사입니다. 그래서 5G폰, 폴더본폰 쪽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까지 둘 다 개선이 되는데요. 지금 3분기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280억에 영업이익이 128억인데 4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주가가 빠졌다가 좋아졌던 이유가 있어요. 빠졌다가 좋아졌던 이유는 2017, 2018년도 때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았었다가 베트남 공장 증설하면서 갤럭시 A 시리즈가 대박이 나면서 매출액을 그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본업이 통신이잖아요. 그런데 LTE 때의 신이었기 때문에 5G 때는 어떻게 할까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CBRS라고 해서 미국 통신단말기 사업 승인이 통과가 돼서 현재 테스트해서 출시를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부업으로 STX 예전에 매각할 때 STX 그룹 전지 사업 부분에 기계 장치와 설비와 영업권을 양수해서 2차 전지 보호회로를 LG화하게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솔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 매력인데요. 돈을 못 벌 때 2017년에도 3.7% 배당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돈을 못 벌고 있을 때도 6.4% 배당을 올해도 4.4% 배당을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불기둥을 한 번 또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원인택을 배당락 이후에 지지대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해보시면 나머지 카펙스 8촌 규모의 혹은 해외 시장. 그렇죠. 보실 수 있다는 거를 왕의 기한이죠.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원인택 최근에 꾸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락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5G 중목 안에서 서원인택 살펴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종목도 좀 짧게 짧게 짚어볼까요? 일단은 두 번째 종목은 APS 홀딩스인데요. 모두가 AP 시스템을 살 때 AP 홀딩스를. 그렇죠. 그런데 AP 홀딩스를 돈만 파킹하고 있고 자회사에 수익 나는 걸 가져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에 가장 필수제인 파인메탈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P 홀딩스가 레이저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일본이 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DNP라는 회사가 애칭을. 그다음에 웨이브 일럭트로닉이 전주 도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레이저 장비가 10대를 팔면 5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수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액트로입니다. 액트로인데 이거는 아마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멀리 있는 걸 줌 당겨서 찍으면 화소가 다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DSLR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5배 줌 그다음에 폴디드 줌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액트리에이터라고 우리가 현관문 들어가면 센서에 불 켜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센서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움직임을 감지하는 걸 개발을 하는데 삼성 전기 출신으로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4개의 카메라든 3개의 카메라든 액트리에이터는 반드시 액트로를 쓰게 됩니다. 삼성과 애플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PER 평균 7배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대주주 매도 좀 지나시고 1월 초순에 트레이딩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유망주 서원인텍과 함께 APS 홀딩스 그리고 액트로까지 살펴봤습니다. 2020년 투자 전략 와우네 임주화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